자, 고맙다! 잘 만났습니다. 금요일부터요. 지금 제 사유지에요. 너무 잘 노력니다. 우리의 비린내를, 귀 أ 좋아해요. しあwick Mightyorum 全ていますか? 얘들이 보고싶네요 얘들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원래 정신이 오누가였는데 베키지! 어디야 저 어디야 자 이제 리허설 왔어요 아무래도 원테이크다 보니까 뭔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실수하면 계속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리허설을 하면서 확실히 그 동선을 체크를 하고 현장에서는 실수가 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이번 뮤비는 좀 리허설이 굉장히 중요한 뮤비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 빨리 더 재밌어 생각보다 아 이게 당장인구나 아 이게 당장인구나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더운데 내일은 얼마나 될까요 아 이 날이 오는구나 가자 해보자 아 아 생각보다 몸이 지금 긴장을 했어요 와 너무 높다 대프로 어제가 더 좋은 것 같아 빈하 병든 닭이에요 병든 닭 아 얘들아 정말 보고싶다 너희들의 한 명 한 명 그 존재가 얼마나 크지를 않았다 혼자 하니까 힘들구나 보고싶다 친구들아 BTS 친구 보고싶다 아 아 사장님께 없죠? 오 웜 예스 치킨 놀아 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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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하는 것도 좋아해서 Here we go! 밤씬입니다. 즐기면 될 것 같아요. 쉐드의 밤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. 즐기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끝이 났어요. 와 진짜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 기쁨인 것 같아요.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던 곡이고 또 뮤직비디오였기 때문에 뭔가 이 끝났다는 이 홀가분함의 이 뭔가 느낌이 굉장히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서 그리고 잘 끝낸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그리고 같이 열심히 찍어줘 우리 백희씨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일단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. 진짜 곡 많이 들어주시고 치킨노루스 한번 붐 일으키고 싶네요. 레츠고! 치킨노루스 에잇!